야 오늘 엄청 더워 그래서 여기 에어컨 온데 좋아해서 도시락이나 좀 까먹을까? 그래 보고 있어 두바이 축구레시 뭔지 몰라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 두바이 축구레시 뭔지 몰라도 인기가 많은가 위여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어 그 저기 한린도 소관에 가서 보니까 저기 있더라구요 매콤치즈가 저희보다 2,100원이네 얘보다 더 비싸네 더 비싼 하기에 들어가면 더 비싼 하단지 bles에 비싼 하단지 꼭 주실 수 있을까? 너무 너무 더운다 인기가 많아 더 비싼 하단지 아니면 더 비싼 하단지 인기가 더 비싼 하단지 그런지 인기가 더 좋은지 더 비싼 하단지 이제는 인기가 더 비싼 하단지 더 비싼 하단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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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실 Most見 유명한 내용 너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게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옴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에 두고 있잖아 국회의원들 모르고 몰랐어요 내가 알고 한거 아니야 모르고 몰랐어요 그러면서 있는 내용이 다 이유가 있는거야 아 됐어 조금이라도 알면서 그러면 쫙쫙쫙 하지만 몰랐어 모르면서 얘기한거야 그러면 아 몰랐어 특히 잘 알지 못했구만 이 시키인가 알지 못하는 놈이 떠니고 있어 이 시키 이제 라면 좀 먹어볼까 또 왔어 맛있게 먹어볼까 야 어디 배가 고파지더라구 다른거 먹을땐 없고 어 배가 고파지더라구 이상한게 그래서 너무 부실이 부실을 먹어야되는데 방어 부모세끼고 방어는 아무 때만 먹으면 사실 이제 라면은 오늘 도시락이나 까먹을거야 라면딴 야 뭐라고 해주라도 반가운 사람이 반가운거야 그럼 그래서 이 전쟁도 이거와 문멸되면은 두려웠어 똑같은 짓 아니겠어 똑같은 저기 세상에서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어 똑같은 그런 내용들 잘 이기고 살 수 있어야 돼 전쟁을 하면 누가 손하겠어 국민들의 손해야 죽고 나가는건 딱 국민이야 그게 국민이 뭐 할 줄 아는게 있겠어 맞아 죽는게 일이지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그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한거잖아 전쟁은 그런걸 계산해서 다 한거야 내가 보 땐 그런데 뭐 전쟁하는 이유가 그런거 아니겠어 너는 누운가 얻고자 하는게 있으니깐 국민이 죽어도 좋아 지끼야 그러면서 어릴걸 얻자 그러면서 싸움 잘하는게 하냐겠어 결과값이 뭐야 아니 결과값이 있어야 할거야 결과값이 있어야 할거야 결과값이 뭐냐 너 어릴걸 이겼어 여야가 싸움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뭔가 좀 한번 해볼까 화면 뭐해 똑같은건 화면은 뭐하냐 똑같은 그런걸 없어 또 개정신들에게 뭐 시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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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도 없고 머미도 없고 무운 관계만 있고 해서 나중에 잘가세요 밖에 남은게 없어 よ 슬픈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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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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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이제 그럼 안녕 나는 오늘도 들어가서 잘 또 놀다가 갔어 그래서 바이바이 아니 지금 그런거지 구름고자 쓰셨네 구름고자 쓰셨네